1월 껌 뮤지컬 72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47에서 안정원 역할을 맡고 있는 김찬종이라고 합니다 살짝 TMI를 곁들여서 MSG를 쳐보자면 저는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고 제 넘버원을 만났고요 넘버원의 축가를 1열에서 들었고요 핸드폰으로 소장했고요 너무 떨린다고 본인이 너무 떨린다고 제 앞에 있어달라고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주의 이뮤은 뮤지컬 47의 저 김찬종 홍기범과 함께합니다 기범 씨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청취자분들한테 네 우릴 봐야 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47에서 강희준 역할을 맡은 홍기범입니다 오늘의 TMI는 오는 길에 어디지? 오목란? 오목교 역에서 내렸는데 내려서 오는데 현대백화점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해요? 무빙워터크 그거를 타고 왔는데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짜 TMI네요 그거 위를 걷고 있으면 약간 이동속도 버프를 받은 것처럼 제가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배 내가 그냥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두배 속도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발 아이템 산 것 처럼? 그래요 막 날개 달린 부츠 신은 것 처럼 근데 거기가 좀 화려했어요 뭔가 되게 막 LED가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랬어?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막 모델이 된 것 같아서 넌 모델이야 오는 길에 너무 재밌었어 그냥 거의 그림이지 날씨도 좋아가지고 날씨도 좋고 오늘 좀 어둑찍찍한데 괜찮았어? 그래요? 네가 밝아서 괜찮네 감사합니다 네 홍기범 배우였고요 사실 저희가 이뮤는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저는 사실 다른 방송에 많이 출연했지만 제가 항상 유튜브로 청취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고 떨려요 이미 청취자분들께서 광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범씨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잘 몰랐던 소방관 이야기라 개막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소품으로 가득 찬 무대에 다양한 복장, 생생한 묘사와 배우분들의 연기가 드림아트 센터 2관을 꽉 채워가지고 꽉 채웠다 더욱 몰입하며 볼 수 있었는데요 엔딩으로 갈수록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막 펑펑 우셨다고 하네요 여기 그러네요 이모티콘 막 10개 있고 어디 있어요? 없는데요? 공연을 보고 나와도 영혼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지만 결코 사명관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남은 공연 기간 배우님들도 파이팅 하시고 대한민국 소방관분들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되게 공연을 되게 재밌게 재밌게 라고 하면 조금 그렇네요 되게 좋게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볼까요? 덕분에 울고 웃었습니다 극작가님이 소방관들도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하셨는데요 의무소방하며 만난 사이가 형동생이 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과거가 되고 기억이 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장난스러운 이야기들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강희준의 모습 그와 함께 더 나아가는 안정원 덕분에 극 내내 한참을 웃다가 또 사람인지라 기어이 멈춰서고 많은 두 소방관들의 모습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분이 연기한 사치를 처음 본 그날이 제겐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와 이거 되게 근데 이거는 잊지 못할 날 이거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이거를 연기하는 저희의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다? 최고의 그거죠 최고의 찬사죠 정말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스케줄이 있으실 거고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예매를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사실 돈을 주고 보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대충 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무대를 찢으시잖아요 바지가 안 찢어지면 다행인데 저희는 안 찢어져서 다행입니다 저희는 안 찢어져서 다행인데 바지가 잘 늘어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기범씨는 또 드리마트센터 지붕을 또 날려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부터 뮤지컬 사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부 질문에는 스포가 좀 담겨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작품이 물론 예상대로 흘러갈 수 있지만 어쨌든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스포가 조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두 번 누르시면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 하셔서 이거 스포인 것 같다가 바로 눌러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기범이 대사예요 나도 언제 할지 나 지금 축축 들어오란 말이야 언제 들어가야 될지 치고 들어오란 말이야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지마 알겠습니다 형 잠깐만 이렇게 하고 들어와도 돼 오디오 겹치고 이런 거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자 우선 네 사칠 어떤 작품인지 소개 먼저 해주 왜 외우시죠? 너무 대사톤을 하면 어떡해 진짜 어떡해 이거 해주세요 해줘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 제가 낯이 많이 가려가지고 너 왜 나한테 낯 가려? 이 장소가 낯이 가려가지고 아 낯이 가려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꼭 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좋잖아 이 친구 지금 떼어놓지 못하고 있었잖아 지금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계속해도 돼요? 돼 괜찮죠? 괜찮아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뮤지컬 47 어떤 작품인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47은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이다 또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 조금 스포일러가 좀 담겨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시놉시스도 되게 약간 뭐랄까 그 알 수 없게 좀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게 그런 내용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게 아 네 뭐 이런 그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 소방관 분들이 제가 이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 아닌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방관 분들의 삶이 어떨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 같아서 공부를 좀 공부를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소방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크기를 형용할 수는 없지만 되게 트라우마 같은 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게 아니라 참아내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극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이 공연을 통해서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뭔가 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119 분들은 당연하게 도와주리러 가지만 본인들은 뭔가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마움과 노고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드림아트 센터 몇 관이죠? 2관입니다 2관이죠 몇 층이죠? 2층 2층입니다 2관이니까 2층 우리에서 정답이 틀렸는데 언제까지 하죠? 11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까지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2주 됐나요? 2주 됐나요? 3주? 이제 우리 3주차죠 이제 3주차 됐나요? 녹음 시기는 그 정도고요 저는 지금 과거와 미래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10월의 나 10월의 나 안녕 너 뭐하고 있니 지금? 괜찮니? 기본적으로 4.7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작품의 이름이잖아요 4.7 4.7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설명이 됐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 4.7.1이라는 단어 4.7.2가 아니라 4.7 4.7.2라는 단어는 소방관분들의 이제 뭐랄까 은어? 은어라고 무전음어 그렇죠 무전 용어로 저는 알고 있고요 4.7은 알겠다 확인 이런 뜻에 맞아요 4.7 알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때 4.7이라고 대답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4.6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4.6 4.6은 또 알겠습니까 어 알겠냐 어 물음표에 약간 의문형이군요 확인했나 확인했나 이런 예?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4.6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4.7 이렇게 대답하면 오케이 된거죠 왜 웃으시죠? 아니요 너무 귀여워서요 진지해요 네 어떻게 이 한 문장이 이렇게 저를 긴장시키게 만들 수 있죠? 오늘 대본에 굉장히 충실하시네요 저 열심히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뭐 통쾌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극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것을 네 네 가두고 싶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공연 끝날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있다 네 저는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실 거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한번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소방사 안정원 강희준을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찬종이 형은 그러면 소방사 안정원을 만들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일단 그 공연이라는 게 어떤 허구의 인물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였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저희와 너무 가까이에 있지만 웬만하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시죠 소방관 분들을 연기하게 됐는데 사실 이분들의 삶이나 또 이분이 이 사람들 안정원이라는 사람 안정원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연기하면 안되겠다 최대한 더 진지하게 다가가고 뭔가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웬만하면 초반에 좀 웃기고 좀 유쾌한 장면들이 조금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걸 풀어야겠다 뭐요? 약간 인간 김찬종이 나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무대에 김찬종은 없습니다 재밌잖아요 안정원일 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안정원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부하려고 했고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일을 했었긴 했거든요 의무경찰을 복무를 했었어서 군복무를 위경 그래서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전음어라고 하는데요 이 무전음어가 이제 사칠 뭐 이런 게 있는데 의무경찰도 음어가 따로 있거든요 뭐 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비밀인가요? 그건 보완 상황이라서 네 왜냐면 사실 이 무전음어라는 게 그러니까 소방관분들은 모르겠어요 소방관분들은 이제 어쨌든 구해주는 거지만 그 경찰 분들은 그래도 보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러면 얘기해도 되는 공과 제목이니까 물론 이제 다 컨펌을 다 받았겠죠 협회나 소방협회나 이런 다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준씨는요 아 이준씨라네요 아니 기범씨는 기범씨는 네 기범입니다 어떤 이 강희준을 만들면서 좀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 강희준을 만들면서 아 근데 저도 약간 공통점이긴 한데 저도 사실 소방관이라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방금 지나간 거 같아요 뭐 딱 이렇게 스파클이 튀었어요 119 구조를 요청해본 적 있어요 형?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아 예전에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적 있어요 일가족이 저희 일가족이 진짜 정말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뉴스에 왜냐하면 그때 뉴스에 더 나왔어요 큰 사고 잖아요 엄청 큰 사고였죠 6중 추돌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질을 발휘해서 핸드를 저희가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뒤에 얘기하시죠 얘기하고 썰 풀 때 얘기할게요 왜요?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아니 아니 얘기하세요 119 119이 걸 물어본 이유가 저도 초등학교 때 119를 진짜 불러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가지고 그래서 이 왼쪽 손 여기 보시면 아 네 흉터가 있는데 뭔가 있거든요 여기가 흉터인데 팔목이 그래서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원하면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아니 왜 왜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그때 당시에 119분들이 저희한테 엄청 애기니까 초등학생 되니까 엄청 막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살짝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앰뷸런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되게 내가 엄청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팔이 막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등학생이 그치 아프고 두 명이 두 명이 저를 이렇게 딜컷에 받쳐주시고 이제 같이 병원까지 호송을 해주시는데 옆에서 엄청 괜찮을 거다 뭐 금방 금방 나을 거고 별일 아니까 그래도 조금만 침착하고 울지 마라 너무 울면 가족분들이 더 걱정하신다 달래줬군요 달래주고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구급대원분을 살짝 상상을 하면서 만들고 싶었어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뭔가 내 119 대원분들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되게 선하고 뭐랄까 긍정적인 긍정적인 밝은 사람으로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강희준이라는 소방관을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험과 생각 그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강희준을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조금 썼다 너무 그래도 지금은 괜찮죠? 네 저 완전 멀쩡하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빠르게 이송을 해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군요 그런 네 저요? 맞아 썰을 풀어주세요 아 맞아요 어떻게 돼 어디까지였지? 제가 교통사고 8중 추돌 그때 몇중 추돌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한 몇중 추돌이긴 했었어요 저희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이 어디 마트를 갔다 오는 길이었나? 그랬는데 저희 차가 그 옛날에 그 마티즈라는 차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족끼리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타고 막 열리려고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정차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저랑 동생이랑 뒤에 타고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눈을 마주치고 뒤를 돌아봤어요 차가 멈춰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이따시만한 트럭이 저희 차로 돌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아니야? 근데 진짜 뻥 안치고 박았는데 이게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게 막 흔들리는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앞을 받고 버스도 받고 했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트럭이 있었는데 저희 차가 되게 작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게 밀려서 차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트럭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차가 뭐였냐면 수산물 차량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물이 있기 때문에 멈추면 물이 출렁거리면서 더 세요 그걸 저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핸들을 이쪽으로 틀지 않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틀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틀었으면 저희가 아마 큰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상황에 이걸 계속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무사히 살긴 살았어요 근데 저도 막 머리가 이렇게 다치기도 했고 막 호기 이만큼 났었거든요 그리고 막 저희 아버지는 허리랑 어머니 아직도 허리가 아프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119가 진짜 빨리 오시는 걸 저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때 이제 저는 너무 어렵고 너무 놀랬어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닐장갑을 이렇게 끼고 계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닐장갑을 껴서 막 어디 아픈데 없냐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되게 침착하고 정말 단호하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냉정함이죠 냉정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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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뭐 저희들의 또 썰을 조금 풀면서 그래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감정소모나 체력소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클 것 같은 극으로 보셨대요 많은 분들께서 어떠세요 그 좀 힘드신가요 이 작품하면서 좀 체력이나 감정이나 멘탈적으로 좀 어떠신지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어 많이 힘드세요 아니 사실 정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지금 여태까지 작품을 다섯 개 정도 했지만 뭐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제가 땀이 정말 안 나는 편인데 제일 땀이 많이 나고요 오 공연 끝나고 탈복을 하고 있으면 진짜 땀에 젖어 있어가지고 너무 몰랐어요 저는 공연하면서 이렇게 된 적이 처음이거든요 아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흥건하게 흥건한 왜냐하면 우리 옷 갈아입는 게 정말 많고 맞아요 움직이는 것도 많은데 방화복이라는 걸 직접 진짜 찐 방화복을 착용을 해요 진짜 소방 헬멧이랑 진짜 면체를 착용을 해가지고 정말 답답하거든요 산소흡기도 진짜잖아요 네 진짜 답답한데 그거 입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흘러요 무게가 어느 정도 쌀 한 포대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산소흡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안에 산소를 빼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 산소를 빼놔서 그나마 조금 원래보단 조금 더 가볍다 일텐데 그래도 이게 진짜 그 쇳덩이가 정말 무거워요 어느 정도냐면 10kg라 했나 10kg보다 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방화복이 이게 뭔가 타이트하거나 피타자가 안 와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품이 좀 있거든요 무겁다 그래서 이게 되게 둔해져요 몸이 움직임이 그리고 이 장화가 있거든요 그 장화도 진짜 그게 둔해져요 엄청 진짜 두꺼워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가 봐요 신발까지는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공연이다 보니까 오디오가 조금 비면 조금 루지해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본체로서 하거든요 본체로서 하는데 약간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저희도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오디오가 빌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 안되는데? 근데 이건 또 계속 입어야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차야 되는데 못 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빨리 퀵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힘든 게 좀 그런 것도 있죠 막 면채가 진짜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구멍을 뚫어놨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땀과 조명의 더위와 그걸로 인해서 이 면채가 뿌옇게 돼서 정말 습기 습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다가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기를 넣어야 조금 이렇게 습기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앞이 안 보여 그것도 조금 힘들고 너무 힘든 거 얘기하나 그래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힘들다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서 아 이래요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한탄만 약간 한탄이 아니라 그냥 이래요 진짜 여러분 리얼하죠 보러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보러 오세요 여러분 의문은 아닙니다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세요 언제든 아무튼 저는 좀 힘든 게 그거에요 면체 면체에 소리를 좀 저희가 내줘요 마이크도 있고 하니까 숨소리를 저희가 일부로 제가 좀 더 내거든요 엄청 리얼하게 들리네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들리라고 스킨스쿠버하는 그런 숨소리처럼 저는 오히려 더 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목이 아파요 맞아맞아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그렇게 좋은 산소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고음의 노래를 또 불러야 되는데 오 노래 같다 목이 너무 따가운 거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서 목이 너무 따가워서 그날은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체력 소모도 체력 소모지만 감정 소모도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어쨌든 눈물도 많이 나고 그 고통을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뭔가 체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감정 소모나 멘탈적으로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얘기는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털어내려고 하는 편이고 저는 요즘에 진짜 공연이 끝나고 바로 에어팟을 꽂아요 집에 갈 때 음악을 들으려고 무조건 바로 근데 저도 모르게 정말 우울한 노래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빨리 우울하게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저는 우울한 게 좋거든요 안 그래 보이죠? 엄청 밝고 막 텐션 막 이럴 것 같죠 근데 또 아닙니다 저 진짜 많이 우울해하고 노래도 신나는 노래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까지에요? 절대 안 들어요 저는 뭐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들 있잖아요 전혀 안 들어요? 승훈하겠다 승훈하겠다 Sauber 주러울게요 남편을 하하하하 보실 수도 있는데 어? 진짜?? 그렇게 저희가 그래도 감정 소모 이준씨도 아니 기범씨도 크잖아요 그쵸? 그쵸 저r 어떻게 뭔가 털어내는 방법이 조금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또 이 무대를 하면서 그게 끝나도 이 마음의 여운이 가시지 않을 때가 꽤 많거든요 정말 뭔가 이 마음이 되게 뭐랄까 울적한 느낌을 받으면서 퇴근할 때도 있고 물론 그래서 근데 저도 형이랑 똑같이 에어팟을 항상 밖에 나가면은 항상 끼고 다녀요 왜냐면 사실 퇴근하면서나 출근할 때 아무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혼자 다 조용히 딱 길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그래서 밝은 노래를 오히려 형 반대로 저는 오히려 밝은 노래를 요즘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노래 추천 하나 해주자면 청취자분들께 아 나는 이렇게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뭔가 이렇게 다 처져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텐션이 올라간다 기분이 좀 풀린다 자 하나 추천해주시죠 한 곡만 좋은 노래를 추천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곡 잠깐만 제가 생각 중이에요 내가 아 진짜 아이돌 노래 하나 아이돌 노래 하나 제가 요즘 nct 노래 많이 듣는 엔시티 선배님들이 노래를 많이 듣는데 nct 신곡 중에 백이 진 라고 있거든요 백이진이요? 밝은 노래는 아니지만 백이신? 백이진 아 백이진 바지 있잖아요 아 백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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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백이 하는 노래가 있는데 밝은 노래는 아니지만 좀 힙한 노래라서 약간 웅장해지는구나 길 가면서 내가 리듬 타기 좋은 노래거든요 혹시 길 가다가 리듬 타시나요? 자주 타죠 여러분 대학로에서 리듬 타는 홍기범을 보신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나는 왜냐면 이어폰 꽂고 노래 진짜 크게 듣거든요 아 그럼 귀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죠 그래서 크게 듣고 약간 내가 아이돌이 된 것처럼 넌 이미 대학로 아이돌이야 할 때도 있어요 넌 아이돌이야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면 기분 좋아요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고 한 곡만 더 추천해준다면? 한 곡? NCT의 백이진 말고 저 뉴진스의 슈퍼샤이 슈퍼샤이 이 노래는 알아요 그냥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아 맞아요 중독성 강한 것 같아요 계속 무한방복할 때도 있고 어 그 한 곡만? 뉴진스의 하이퍼 아니 뭐지? 하이퍼인 말이에요 슈퍼샤이와 NCT의 백이진스 좋아한다고 합니다 홍기범 배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범씨가 또 한 번 질문 하나 읽어주시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 찬종정원의 종이 날리기 기범 이준과의 MZ력 충만한 MZ력 충만한 티키타카까지 공연 내내 저희의 호흡이 정말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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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깊으셨대요 하나만 써있는데? 몇 번을 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잘하고 있어 대단히 인상 깊으셨대요 프리뷰 첫 공 프리뷰 첫 공인데도 막공처럼 느끼셨다는데 형은 우리가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준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일단 저희 사칠에 안정원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변희상 배우 그리고 진태아 배우 그리고 저 김찬종이 있고요 그리고 강이준 역할에는 이종석 배우 그리고 박정혁 배우 그리고 홍기범 배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준희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보면 다 처음 보는 배우들이었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배우들이었고 우리 기범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전작품에서 같이 같은 역할이었지만 저희가 진짜 친하게 지냈었어요 맞아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범이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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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범이가 저 친하대요 감사합니다 기범이가 저랑 친하대요 그래서 많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서 그런 관계가 뭔가 좀 에너지로 좀 나와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었고 실제로 제일 편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가 딱 알아듣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신기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종석 종석이 형이랑 이제 정혁이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만의 또 그런 시너지가 있지만 기범이랑은 또 이제 원래 알던 사이였고 또 서로 알다 보니까 좀 더 그 시너지가 에너지로 또 관객분들한테 또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프리뷰가 막공 같았다 아 이건 또 진짜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살짝 우리 막공 때는 또 얼마나 또 아 또 막공 때는 또 얼마나 또 저희가 또 지붕을 슬플 것 같아 지붕을 뚫어버릴지 우리 2층인데 지붕 뚫으려면 아이고 좀 높지 않나요 아 좀 그렇네 아이고 위에 공연 중이실텐데 죄송합니다 종이날리기 말씀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종이날리기 아 종이날리기 이게 뭐예요 나는 아 이때는 얘가 없어서 무대에 혼자 저 혼자 있을 때인데 사실 그 환청을 들으면서 이게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주의 그 환청을 막 들으면서 어쨌든 환각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 이거 연습실에서는 하지 않았던 액팅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때는 소품이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공연장에 와서 이제 연출님께 양해를 구하고 컨펌을 받고 해서 이제 했던 액팅인데 제 기억으로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형은 종이고 이런 말하면 안되나 스폰가 너무 스포주의라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스포주의 했죠 그 제가 알기로는 태화형이랑 공연했을 때는 책을 던졌던 것 같거든요 종이 말고 어 맞아요 어쨌든 정원이 역할에 조금 했던 연출님의 디렉트 중 하나는 여기가 좀 많이 어지러져 있었으면 좋겠다 아수라장이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디렉트를 받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하자니 뭔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 아세요? 글 쓰신 거 봐 아 뭐 뭔 글? 얼마 전에 종이를 날렸는데 이게 뭉텅이가 뭉치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분명 제 시야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관객적으로? 그래서 딱 했는데 딱 돌았는데 콱 일렬 관객분 한 분 무릎 위에 이 종이더미가 퍽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장면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어머 저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내려가서 저걸 잡아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정말 관객분 너무 감사한 게 올라가도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이거를 이렇게 치우지 않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저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트위터에다 트위터가 아니죠 이제 엑스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엑스에 글을 올렸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럼 막 그분이 다시 답장을 해 주셨나요? 괜찮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 보셨길 바랄 뿐이죠 아 보셨길 바랄 뿐이고 아 그런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이날리기는 그런 요소로 좀 했던 것 같아요 환각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뒤로 올라갔냐고요? 그 뒤로는 뭐 그 뒤로는 최대한 뒤쪽으로 넘어간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창고 쪽으로? 창고 쪽으로 근데 요즘에 계속 뭉텅이로 날아가서 조금 신경 쓰겠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의무소방신에서 본인의 군복무 시절을 떠올리면서 캐릭터를 만드신 걸까요? 저요 저는 제 군복무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선임이었고 근데 이 극 중에서 안정원이 악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천사지 완전 천사예요 완전 좋은 선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해주고 뭐 이거 일일이 알려준 선임이 어딨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뭘 알아? 우리 기원우 씨는 사실 위필이시잖아요 맞죠 위필이신데 어떻게 뭐 좀 간접체험하고 계신가요? 아 아니요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군대 가면 이럴 것 같다 뭔가 아 근데 가서도 딱 진짜 창종이 형 같은 선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선임의 관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혹시 뭐 라떼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라떼는 근데 그런 게 없었을긴 해요 사실 솔직히 본인에게 네 안정원 같은 선임을 만난다 딱 들어갔는데 안정원 같은 선임이 네모반에 다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팔짱 끼고 팔짱 끼고 아 아니야 모포를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 네가 막 막 이렇게 신고를 막 해 들어가자마자 보통 이렇게 충성하고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해 근데 뭐 와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아 누군데? 좀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엔 무서울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정말 저는 의무경찰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투경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투경찰이 이제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싸우는? 전투경찰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육군으로 갔는데 너 전경 너 전경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경이 없어지고 전경들과 함께 생활했던 선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임들이 정말 덩치가 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형들 잘 지내?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런 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쁨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이쁨 받았고 왜냐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성대모사 했거든요 무슨 성대모사 몰라요 갑자기 뭐 소문이 났나봐요 연극영화과에 다니는 어떤 애가 우리 부대로 우리 우리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누구야 근데 이거를 누구야 라고 안하고 대구였거든요 사투리로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구 오마이 예스 아니 눈대 이러면서 막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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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서울말 표준어를 쓰니까 표준어를 쓴다고 놀렸어요?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말 쓴다고 계속 말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안정원 같은 선임이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안정원이 더 좋은 거 아니 아니 형들이 더 좋아 근데 정말 군대 가면 정말 그 군대 얘기하지 말까? 이런 얘기하지 말까? 해줘요 군대 가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세상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진짜 와 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나쁜 선임도 있었거든요 진짜 나쁜 선임도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저랑 오목을 잘 뒀는데 오목을 두자고 그래서 난 빨래하러 가야 되는데 오목을 두자고 오목을 뒀는데 이겼다고 뭐라 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지고 갑자기 뭐 안 좋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냐 오지마요 근데 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군대 병영이 너무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다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지나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범이는 분생활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어디 가든 이쁨 받을 거야 나도 이쁨 받았어 난 솔직히 이쁨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후임들도 나를 예뻐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금도 후임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다음인데요 다음은 초반에 웃음 포인트가 많아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분 다 우포를 정말 잘 살리시는데 우포를 잘 살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네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진지합니다 우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장면을 뭔가의 포인트를 살린다 사실 이게 저희가 연습하면서 뭔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분들이 웃는 포인트에서 관객분들이 안 웃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웃기지 않았던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웃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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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은 웃음 포인트를 딱 잡기가 힘들긴 해요 근데 여기는 뭔가 유쾌하고 되게 밝은 장면이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갖고 계속 집중하면서 서로 티키타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공연 때 갑자기 나왔던 반응들도 있었고 그렇죠 뭔가 두 다리가 이렇게 방화복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너무 웃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정말 참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공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찬정형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저는 같이 공연해서 느낀 게 약간 저를 일부러 저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웃긴 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배우는 또 무대 위에서 그 강희준으로서 나는 무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본체가 나오니까 밝고 쾌활한 장면이다 보니까 여러 장난을 치는데 거기서 형이랑 눈을 딱 마주치면은 가끔 이렇게 입꼬리가 실룩실룩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애기치 않은 말을 한다거나 진짜 애드립 중에 애드립을 하면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네 이러면서 아직 기덕이가 이제 조금 뭐랄까 이런 말하면 좀 꼰대가 안나? 뭔 말 하려고요 경험이라는 게 이게 뭔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돌발 상황에 있어서 당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일부러 놀리는 거 사실 그 장면이 뭔가 열려있다 보니까 애드립이라고 하면 조금 조금 약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애드립 구간이 아니라 뭔가 유쾌하게 열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열려있는 저희끼리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웃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출동할 때 다녀오세요 이것도 저는 공연 때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야! 해버렸는데 거기서 관객분들이 너무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 홍기범으로서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엄마 아빠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나왔던 거군요 네 입 밖으로 그냥 갑자기 딱 나왔어요 애드립죠 애드립 애드립 그렇게 나왔었어요 너무 귀여웠나봐요 귀여우셨나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특성상 안무가 없는 넘버가 안무가 있는 넘버가 없는데 없죠 이건 기회야 꿈꾸던 순간 맞죠 맞죠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준희는 파워레인저 같은 안무를 하는 기범배가 너무 귀여우셨네요 무대에서 어떤 동작의 그 동작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정말 신나고 감출 수 없는 그 기대감을 품고 노래를 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정원이가 이준희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무전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거기서 이 무전기가 이제 내 첫 출동이고 나의 뭔가 소방관으로서의 이 의무다 임무가 이제 내려졌다 하고 신나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하기엔 이 벅차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막 무전기를 하늘 위로 들기도 하고 막 가슴에 품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안무가 없었는데 연습실에서 정혁이 형이 먼저 이 장면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정혁이 형이 몸을 정말 잘 써요 막 옆돌기를 하고 막 뒷덤블링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막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걸 보고 와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뭔가 이준이의 그런 파워레인저 씬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오늘은 그 안무까지는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안무가 궁금하시다면 드리마트 센터 2관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자 그러면 우리 기범씨의 이건 기회야 한번 들어보시도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꿈꾸던 순간 다가왔어 마침내 출동이야 꿈을 향해 달려 망설일 것 없어 이건 저로의 기회야 어리바리한 과거의 나는 이제 안녕 미래의 특급 위망 그게 바로 나야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내 삶의 새로운 시작 너무 잘 들었어요 괜찮으셨나요? 거의 뭐 공연 때보다 더 열심히 부르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 때는 근데 더 잘하잖아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드리마트 센터 2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의상 체인지가 많은데 옷을 빨리 갈아입는 비법이 있으신지 형만의 아 의상 체인지 할 때 조금 빨리 갈아입는 방법 방법이 사실 저는 빨리 갈아입는 건 갈아입는 건데 그래도 무엇보다 스태프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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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스태프분들이 다 이게 분담을 하셔서 소품을 받아주시고 나오자마자 내가 이걸 벗으면 잡아주시고 바로 물 한번 매겨주시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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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지 벗고 다시 셔츠 입고 머리 한번 만져주고 코 한번 풀고 탁탁탁탁 해주고 이게 딱 있어요 디테일 그래서 약간 그거를 정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 탁탁탁탁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공연이지 이게 공연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법에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도 집중을 하고 뭔가 신속하고 빠르게 입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덧붙여서 마지막 출동씬에서 방화복을 이제 여러분 앞에서 입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빨리 입는데 이 빠르게 입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형보다 빨리 입네 라는 대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애드립일까요 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난 애드립이었어요 어 이렇게 이러는 거네요 네 갑자기 생겼던 생각난 애드립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크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날이 그때가 거의 처음 공연하고 첫 공연였나 둘 공연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지 얼마 안 됐지 이거를 올리는데 이 지퍼에 아구라고 해야 될까요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그래도 입어야 되는데 안에서 근데 얘가 벌써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형보다 빨리 입네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앞에 서서 좀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아주 기특합니다 네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벌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저희가 그거 제가 할 말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김원씨 대사입니다 김원씨 대사 쳐주세요 네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목요일 목요일에 4.7.2부가 방송되거든요 그러니까 놓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 텐션이랑 지금 텐션이랑 또 달라졌어요 사실 이게 바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아닌가 좀 다른가요? 많이 풀어졌고 두 분이 점점 더 붙어요 아 그래요?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4.7.2부 방송되니까요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뭘